야, 갑자기 웬일이냐? 이렇게 애들 다 불러놓고 크크 그냥 다들 얼굴 한번 보려고 불렀지 이렇게 북적북적하니 좋네 휴 드디어 다 썼다 쓰고 보니 가족들에게 못했던 말이 참 많았은데 평소에 따뜻한 말 좀 많이 할걸 야, 너 어제? 야, 너 평소에 얼마나 짜증났었는지 아냐? 너가 뭐 대단한 것 마냥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너 완전 별로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너 이제 슬슬 들어가 봐야 하는 거 아냐? 통금 시간 거의 다 됐다 괜찮아 오늘 그냥 날 셀레 크크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 없어 분명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 흠, 진짜 인생이라는 게 참 별거 없네 그럴 리 없어 거짓말일 거야 슬슬 출발해야겠군 나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미, 미, 미친놈아 니가 잘못 아, 이게 아니지 미안하다 나 솔직히 예전부터 너 진짜 많이 좋아했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아, 이거 진짜 흑역사인데 불태워야겠다 평소에 비싸서 못 지르던 것들 다 질러보자 오, 재밌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해볼걸 Zamku